북한강이 더 잘 보이는 곳으로 몸이 이끌립니다. 오늘은 자연스럽게 북한강이 더 잘 보이는 곳으로 몸이 이끌립니다. 아름다운 북한강이 넓게 펼쳐진 그림같은 입지에 북한강 풍광을 집안으로 끌어들인 아름다운 차경을 가진 좋은 집을 의뢰받았습니다. 좋은 집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사람들은 좋은 마을을 만들어갑니다. 북한강 강변을 산책하며 자연이 주는 위로에 감사하고 밝은 에너지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잃지 않는 여유로움에 또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지근거리의 북한강을 품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위치한 당신의 전원생활을 응원하는 유명 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중심지에서 전망이 매우 아름답고 교통이 편리하며 연예인이 이웃인 마을에 북한강이 한눈에 펼쳐지는 고급 전원주택입니다. 백년주택, 장수명주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본주택은 건축과 토공사업을 오랫동안 하신 회장님이 지으신 주택으로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공력 좋은 건설사가 건축한 주택입니다.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편리한 입지와 100년간 주변이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는 마을에 대지 300평 이상의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을 만큼 구조체를 튼튼하게 만들고 오랜 기간 튼튼할 수 있는 내구성과 가변성을 갖춘 집을 소개합니다. 크기가 넉넉하고 마감이 완벽한 지하 벙커 주차장은 두 개의 룸과 화장실을 만들어 관리자가 거주하셔도 좋을 만큼 다양한 활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대지 339평, 건물 84평으로 2021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되었습니다. 본주택은 넓은 정원과 고급스럽고 규모감 있는 외관을 갖췄습니다. 자연석 대신 콘크리트 옹벽과 지하 주차장으로 대지 전체를 감싸면서 단차를 극복하여 도로에서부터 웅장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대형 창호와 고급 창호로 개방감을 살렸으며 전체적으로 웅장하고 아늑한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정원수와 잔디를 포함한 넓은 정원은 주택의 클래식하고 고급스런 조화로 주택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전원생활의 1순위 지역인 경기도 양평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청정구역으로 북한강과 남한강을 품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충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그리고 제2외곽순환도로, 경의선 양수역 등을 이용해 서울에서 차로 30분에서 40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출퇴근하는 젊은 직장인분도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한강 경치가 멋진 오늘의 주택을 자세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내부는 중후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의 인테리어가 한눈에 펼쳐지며, 우드프레임의 이건 고급 시스템 창호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 인상적이라 하겠습니다. 남양과 서양으로 창을 내어 햇살과 강조망을 확보하였으며, 거실과 분리된 설계로 만들어진 다이닝룸은 독립적인 주방공간을 생각하시는 분께 좋을 듯합니다. 현주택은 국내 굴지의 토건 회사 회장님께서 손수 지으신 주택으로 전원생활을 하시고자 최고의 자재와 튼튼함을 기반으로 지으셨다 합니다. 또한 벽 두께가 50cm가 넘는 것으로 보아, 단열은 충분하리라 생각되어지는 주택이라 하겠습니다. 주택 1층의 구조는 거실과 다이닝룸이 있으며, 방 2개와 욕실 2개, 드레스룸과 수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단실의 벽면은 대리석 타일로 화려하게 마감되어 고급스럽고 밝게 마감되어 있는 점, 또한 타 주택과 다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1층 안방에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방의 크기 또한 넉넉하며, 드레스룸이 별도 설치되어 있어 수납이 용이합니다. 욕실에는 욕조까지 마련되어 있어 연세가 있는 분께서 생활하시기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2층의 구조는 작은 서재 겸 거실과 방 2개, 욕실 1개로 인정합니다.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 테라스와 북한강 조망이 멋진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의 입지적인 조건은 서울과 접근성이 더욱 빨라진 탓에, 출퇴근이 용이한 실거주주택으로도 매우 인기가 높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농어촌특별전형이라는 좋은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서종초등학교, 서종중학교,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다니기로 유명한 명문양서고등학교까지 위치해 있다 보니 학군수요로 오시는 분들도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본전원 주택은 대지 339평, 건물 84평으로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되었으며,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입지 좋은 서종면 생활권의 북한강 조만기 아름다운 주택입니다. 매매가격은 18억 9천입니다. 전원주택 토지 가격이 일반 토지보다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대지가 339평이다 보니 토지 가격 또한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비가 정말 많이 오르다 보니 건축자재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이 반영된 금액으로 가격은 다소 높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망이 불을 부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북한강 등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주택은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희소성 및 미래가치 등으로 선호도 높은 본주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집과 땅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 유명부동산은 예비 고객님의 행복한 전원생활을 응원하며 저희 유명부동산에 오시는 길도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길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